뭐지? 하고 깜짝 놀랐어요. 저는 강남 슈다육 언니께 고춧가루를 주문했는데 갑자기 웬 단감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. 언니는 하우스 주변에 과수원도 있나? 아 감사히 잘 먹을게요. 감이 근데 벌써 맛이 들었나봐요. 경남 서천 쪽은? 아 진짜 토종감이다. 어릴 때 보도. 그쵸? 맛있게 생겼다. 빨리 하나 먹어봐야지. 이렇게 깜깜하고요. 맛있네요. 아 맛있다. 이게 감 육질이 부드러워요. 맛있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언니 선물인가봐요. 파셔야지 이런거는. 고춧가루인 줄 알고 열어봤다 감이 있어서 깜짝 놀랐네. 감이라는 건 감도 못 잡았거든요. 감을 안 시켰으니까.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 개째 또 깎았어요. 와 감이 되게 이것도 어쨌든 올해 첫 수확한 걸 텐데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히 잘 먹을게요. 올해 처음 먹어보는 단감입니다.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콜라당 다 먹고 빈접시만 남았습니다. 아 두 개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요. 이게 토종감이고 추석 전에 먹는 감이래요. 원래 씨앗 자체가 작대요. 농협회에 출하하고 일부 몇 군데 이렇게 선물했는데 그 선물한 사람 중에 저도 포함인 거네요. 영광입니다. 쉬언니 맛있게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